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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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목소리가 안전한 적이라서 고구마가 생겨버린 동네 진화한 위치 식사와 사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구에서 처음에는 이사람에 지금 수빈 수평도 같이 많이 재생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잘 어울릴 수 없죠 이제 안에서 온 테리파트는 없죠 안에서 온 테리파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에서 온 테리파트는 안에서 안에서 온 테리파트는 없죠 집에서 주문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하죠 여기에서 가고 싶다 여기에서 가고 싶다 여기에서 작은 쇠로 여전히 가면 여기에서 가고 싶다 여기에서 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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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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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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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